러닝 스티치의 응용 스티치인 휘프트 러닝 스티치입니다. 먼저 러닝 스티치를 수놓아줘야 합니다. 다른 색 실을 낀 바늘을 러닝 스티치의 첫 땀 아래에서 뺀 후 천을 꿰지 않고 각 땀의 위와 아래 방향을 통과시키면서 휘감습니다. 이때 바늘의 끝이 아닌 바늘 귀를 이용해서 땀을 통과시키면 바늘에 실이 걸리지 않게 예쁘게 잘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